어떤 로마인이 유대 라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은 늘 만나면 하나님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주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본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소 그때 라비가 이 로마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려라는 태양을 가리키면서 저 태양을 당신의 눈으로 직시해 보세요 당신의 눈으로 저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겠소 볼 수 있게 해 드리겠소 로마인이 시도를 해보니까 1초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햇빛이 강렬해서 바라보면 눈이 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참 엉터리 같은 사람 사람이 어떻게 저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때 라비가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 태양 하나도 똑바로 볼 수 없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당신이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이오 사람의 눈과 지성과 그리고 감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논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질 수 있다면 난 하나님을 믿겠소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말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눈 신전이 있어요 지금은 그 전쟁에 의해서 많이 폐허가 돼서 위에 천장도 없고 기둥과 일부 벽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복원해 놓은 그림을 보면 참으로 웅장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은요 이렇게 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데 아테네 시내에서 보면 신전의 기둥들이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신비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둥이 중간으로 가면서 이렇게 블록해져 있는 그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똑같은 그 기둥의 크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지면과 기둥이 맞닿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 기둥원이 올라가면서 둥글게 더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착시 우리 눈은 착시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지만 정확하게 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얼마나 부정확한가 기둥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진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논리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 자신의 경험과 논리 느낌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느낍니까? 아니면 여러분 유식하십니까?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혹시 박사님들이 계실지라도 그 박사님들도 자기 분야에서 분야 중에서도 자기가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그 분야에 깊이 들어가 스페셜리스트가 됐을 뿐이에요 한 챕터만 넘기면 무식합니다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려서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50이 넘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봅니다 그래서 나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 그러나 한 단계만 넘어가면 저도 무식해 경제 정치 문화 역사 예술 무식합니다 신학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구약이냐 신약이냐 역사냐 실천이냐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분야만 조금 알 뿐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괜히 나는 유식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다 안다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 말하는 것은 진짜 무식한 거예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식함이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 우리같이 이렇게 한계를 가진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이죠 수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들였던 헌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괜히 유식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만큼 무식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겸손입니다 피조물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따져서 될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겸손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깨달아지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많이 존재하지만 다윗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디오들이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체가 어리석고 무식한 거란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는 무실론의 나라입니다 본래 이 프랑스인들은 그 조상 때에 보금을 받아들이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도 위대한 문명을 일으키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각 나라들을 다녀봐도 프랑스만한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땅도 무실론자들이 가득한 땅이 되었어요 개신교도는 본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캐톨릭 교회는 그래도 명목상 69%, 70%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개신교로 왔으면 우리가 부흥했을 거예요 개신교로 오지 않았습니다 무실론자가 됐다고 봅니다 무실론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을 만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이 무실론자 아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개몽주의의 영향이 큽니다 개몽주의를 통해서 이 유럽당의 무실론이 팽배할 때 독일,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더 강력했습니다 꽁뜨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는 이 휴매니즘을 얘기하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더 존중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종교를 주창했어요 사람을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까지 주창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유럽당에 살면서 무실론의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이 서구인들을 만나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지 몰라요 똘레롱스가 있고 어떤 대화도 거침없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딱 앞에 뭐가 막혀있는 것을 알게 돼요 보금을 보금을 나누기 시작하면 딱 마음을 닫습니다 보금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무실론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상이 사회에 팽배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절대적 통제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주의가 팽배해지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실론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2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 아니오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생각과 사상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당장은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만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세기에 교회와 하나님을 그 사상과 삶에서 제거했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 이론은 참으로 이상적인 이론입니다 함께 벌어서 함께 고르게 나눠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 이상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을 제거했어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그들은 결국 실패했어요 이상적이고 아름다웠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목적은 실패하고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가장 잔혹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난을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더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무실론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놓고 무실론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무실론자도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은 다 유실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일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삶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유실론적 무실론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무실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현대 기독교 무실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포예르바흐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가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제 사촌 형님이 이 책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이걸 보고 신학교를 가라 아마 그 책을 제가 읽었으면 신학교를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시 준비가 바빠가지고 이거 들어간 다음에 읽지 그러고는 읽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형님이 본래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불교 개통의 어느 대학인데요 들어가신 다음에 신앙을 버렸어요 학교 때문에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저한테 그 책을 권한 걸 보니까 아마 그 책을 읽고 신앙을 버렸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본질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포에르바하가 서구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성격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안 믿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는 그렇게 선언했어요 니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가끔은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걸 제끼는 거예요 나는 저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고 내 뜻대로 해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고 오냐오냐 해 주고 내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의 비전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다양한 동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자녀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서 또 젊은이들은 야 교회에 가면 선한교회에 가면 아주 선남선녀들이 많다더라 연애하려고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계속 처음에는 그렇게 왔어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신앙에 성숙이 있어야 된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렇게 하겠는가 에이 선한교회 교인들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겠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우선권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유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살아간다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 왜 교회를 5년 10년을 다녀도 안 변하냐 이거야 안 변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놓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만세 전부터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선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섭게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우긴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존재하십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삶에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때 무신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만 하면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믿느냐 하던 그 사람들이 당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조금만 나타나면 두려워 떨게 된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조금만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근거가 그런 증거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그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따끔한 맛을 보여주셔요 따끔한 맛 그러면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도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저한테 그 책을 주었던 우리 형님이 어느 날 암이 걸려버렸어요 참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를 유신론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암이 다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제 여동생이 어느 치유 사역자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기도를 했어요 급하니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서 만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인생의 위경을 만나면 그 마음이 바뀝니다 세상에 약한 게 인간입니다 암 하나만 내 속에 와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20세기의 최대의 지성이면서 프랑스의 자존심 장볼 사라트르 그는 무실론적 사고 위에 그의 실존주의 철학을 펼쳐갔습니다 인간 지성의 자유를 숭배했어요 어떤 제도, 어떤 속박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벨 문학상도 거절했어요 시몬노 드 버버라고 하는 여자와 자유결혼 결혼이라는 제도를 넘어서서 자유연애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 몰라요 멋있고 우아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만련해 폐수종증 폐에 물이 차는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인간의 실존과 지성,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나 어떤 제도가 없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그가 그 병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죽으면 되지 않겠어요? 자유롭게 살다가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심지어는 의료진에게 욕하고 격분하다가 아름답지 못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 어느 지방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장볼 사르트르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기에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고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에 그는 그토록 두려워했다 자신의 삶에 그토록 애착을 가졌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그 생각에서 그 삶에서 제거한 삶의 그 사람의 최후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딨냐 이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계명을 따라 그분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생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고 늘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우아하게 자기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유실론자예요? 아니면 유실론적 무실론자입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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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